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한 수능 수학의 표준 수능 수학의 트렌드 리더 베가스 니승효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주일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남은거에요 9월 모의 평가까지 자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이 OTT급 넷플릭스급 상승효과 컨텐츠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도 성적을 올리고 싶잖아요 그죠 자포자기 하면은 안되는거죠 포기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머물러있다 여러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럼 뭘 할 것인가 여러분들 요새 컨텐츠란 말 많이 쓰죠 그쵸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영상 컨텐츠도 있고 음악 컨텐츠도 있고 이 인강이라던가 이런 사교육 쪽에서도 컨텐츠란 말을 많이 쓰게 된지가 뭐 꽤 됐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문제만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항 컨텐츠 자 근데 선생님이 누구야 또 이 컴팩트하지만 새로운걸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또 이 트렌드 리더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만든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게 이렇게 많아 이것이 컨텐츠다 자 컨텐츠라고 하는건 뭐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서 필요한 것들을 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수학 컨텐츠 하게 되면 뭐 개념 공부했어 기출 공부했어 그럼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할게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벗고 풀어야 되고 실무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골라서 할 수 있게 컨텐츠를 내가 작년부터 해서 정말 꾸준히 컨텐츠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면 뭐 이번에 여미배기 같은거는 뭐 선생님이 뭐 얘기를 요새 많이 했고 학생들이 워낙 많이 지금 사랑해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 판이 이제 배기로 나왔잖아 근데 세 번째 표지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걸로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댓글로 아 이 판 빨리 사야 되겠다 배기 품절되고 나면 내가 표지에 나오니까 뭐 이렇게 이제 드립으로 달아났던데 뭐 드립이 아닐 수도 있죠 사실 여러분들 백이 거 살래 이승엽 거 살래 이러면 백이가 좀 더 귀엽잖아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 백이 품절되고 내가 얼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미배기 여러분들 구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더이상 할리가 없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12강으로 전범위 총정리하는 거 이거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두 강씩 들으면 돼요 하루에 두 강씩 들으면 전범위 총정리가 되는 이 단원별 핵심 총정리가 선생님 그 강좌 목록에 보면은 딱 있어요 요게 지금 6월 카운트다운 하면서 총정리 해놨던 건데 선택과목의 마지막 3단원 빼고 다 되어 있고 선택과목 3단원 선생님이 따로 지금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요거 진짜 알차게 알차게 그냥 다 들어있습니다 뭐 교재 안 사도 되고 PDF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 안에 주요 기출들 가지고 핵심 주제들 그 다음에 수원수트만 있는 게 아니야 수원수트는 기본이고 간접 출제 범위 간출이랑 선택과목까지 그냥 한 방에 끝내는 보통 인강은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현장 강의 가면 이제 막 최종 점검해서 뭐 시험 직전 대비 보충하고 이러잖아 이제 그거를 인강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진짜 초고퀄리티로 준비가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또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1일 1쇼츠 1 진단 키트 하루에 딱 3분씩 약점 체크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거 이거 하는데 뭐 시간 이거 다 들어도 뭐 1시간 좀 넘는 정도일 거 아니야 3분씩 30일이면 그래서 D-30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 보고 나서 효자로 입문한 학생들이 요새 많은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아 나 이제 공부 좀 다 됐어 생각을 했는데 딱 진단 키트 해보니까 어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 것도 있고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 배우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어 효자로 유입이 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상수효과 딥 이거는 이제 작년에 만든 건데 아 재밌는 강의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도 재밌는 강의들이 많아 밥 먹으면서 5개념 체크 이게 이제 쇼츠 강의의 어떤 원조 같은 거거든 내가 이제 쇼츠 강의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뭐 무료특강 같은 것도 뭐 10분효과 5분효과 해서 짧게 만들고 더 짧게 막 3분짜리 이렇게 만드는데 5개념 같은 거 잡는 데 너무 좋고 어 하나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상수효과 딥에서 미분계수 관련된 거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미분계수 점 3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고 있던 것들 총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제목들 보면 상수효과 딥이 총 50강으로 되니까 다 짧아요 그럼 뭐 제목이 뭐 딥 개념 딥 쇼츠 딥 증명 뭐 ASMR 5개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냥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서 하나라도 얻어가도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노베이스인데 나 수학 때려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때려치지 말고 뭐 할 수 있다? 노베하면은 기계공 수학 1, 2 끝내는데 일주일이면 되니까 그걸로 개념 총정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리던 문제를 맞힐 수 있게 되고 점수가 올라갈 거다 이 기계공 안에 내가 설명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제들이 있고 주요 기초 문제들 들어 있으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3점짜리 문제를 다 맞힐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학생들 지금 여기 걸려있잖아 3점의 벽둘키 버퍼링 존이라고 들어봤어? 내가 맨날 쓰는 말 수능이 바뀌면서 이제 9번, 10번, 11번, 12번 혹은 뭐 19번, 20번 이런 것들조차도 되게 할만한 문제들인데 버퍼링이 세게 걸리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? 빠르게 풀어야 된다 그 빠른 풀이 빠른 풀을 하기 위한 것들 3점의 수학 1, 2인데 이것도 일주일이면은 끝낼 수 있다 수학 1, 2 다 끝내는데 일주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들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벼락치기 모두 들어가야 돼 시험 직전인데 똑같은 게 그대로 출제되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 기출문제 암기하는데 너무 좋은 게 DB3.5의 스텝 1, 스텝 2 여기 있는 거 일주일 동안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최상위권들은 추론 문제 풀이 교정이다 DBD반이 진실의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의 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 1등급이야 수학 좀 잘해 아 풀이가 쌉꽃의 풀이는 다르구나 이런 것들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최고 난이도 기출문제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이를 교정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출문제를 뭐 많이 푼다 이런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툭툭툭 건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것이 컨텐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문제만 막 던져주고 그냥 풀어라 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하면 네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컨텐츠 제작자로서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진짜 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지 엄청난 생산력 아니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이동 중에 개념 읽기 자 책 읽어주는 남자 효쿤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들 왜냐하면 요새가 컨텐츠가 진짜 너무 많은 시대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어떤 개꿀 컨텐츠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잘 몰라요 이 리드 리드는 교재 없이도 내가 책을 읽어주면서 개념이 귀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나 이동 중에 보라고 세로 인강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로로 볼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순서대로 읽고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엉망으로 뒤죽박죽으로 풀다 보니까 잘 안 풀리는 거거든 시나리오 3.5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재가 품절이 돼서 이거 이거 교재를 어떤 학생이 이거 중고 거기서 5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지금 교재가 없는데 일단 교재가 없이라도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이거 작년 2024 기출 가지고 시나리오라는 어떤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고 물론 이거를 안 듣는다 하더라도 또 파이널 컨텐츠 라이즈에서도 또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고 뭐 다른 컨텐츠를 다 섞여있긴 한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모아놓은 어떤 특강 최신 기출 가지고 시나리오 정리하는 이 수업이라서 요것도 필요한 문제들이라도 몇 문제라도 들어보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고 당연히 다 일주일 동안 할 수 있고 이틀 3일이면 끝나요 마지막 선택 하나라도 더 맞히기 여러분들 지금 선택 버리면 큰일 나요 선택을 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막 두 문제 맞히고 세 문제 맞히잖아 그러면은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고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맞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거기서 한 문제 더 맞히겠다고 공통에 너무 많이 이 그 선택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만약 선택이 뭐 한 두 세 문제 정도 맞히는 수준이다 네 개 맞히고 있다 이러면은 진짜 한 번이라도 공부를 더 하면 한 문제로 더 맞힐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기계공 선택 같은 거 뭐 3일이면 끝내고 2, 6, 스텝 1 공부하시고 뭐 기아 같은 경우엔 스텝 1이 이제 벡터고 뭐 미적분이나 확통 같은 경우엔 스텝 1이 이제 기초 문제들로 돼 있는데 얘네들만 잘하고 시험 보러 가도 여러분들 점수가 무조건 오른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선생님 여기 소개 안 한 뭐 다른 것들도 많아 많고 지금 또 파이널 대비해서 파이널 때는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만 컨텐츠가 쏟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상 아닌 진짜 총정리하는 컨텐츠 여미배기보다도 더 고퀄리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이즈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라이즈 나오고 그 다음 또 실전 모의사도 나오고 파이널 진짜 진짜 찐 카운트다운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바쁘고 막 잠 못 자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싶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뭐 친구들한테도 친구가 아 좀 답답한데 아 수학 뭐하지 때려칠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야 한번 이거 들어봐라 뭐 3일이면 된다는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효자들이 좀 많아지면은 나도 더 재밌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새 또 뭐 이벤트에서 그 메가스터디에서도 무슨 그 사행시 같은 이벤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미배기 요런 거 이벤트 하고 있는데 또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달아났더라고 나중에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뭐 그런 거라던가 수강평 이벤트라던가 뭐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그 쉬어가는 코너 뭐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하면서 또 이제 효자들 동질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일주일도 잘 시간을 쓰자 아시겠죠 건강들 잘 생기시고 다음 캐스터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